제 가야산 독서당 들어갑니다. 일단 어떻게 잘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죠. 가야산이라는 공간에 제 있으면서 있는 가야산 있는 독서당 이런 정자에서 나는 은거하고 있어요 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 이 작품은 자연물을 통해 세상과 자연물을 많이 이용합니다. 단절된 자신의 모습 일단은 뭐냐면 이게 누구 겁니까? 최치원이죠. 최치원하면 뭐가 떠오르니? 육두품 아주 똘똘 당나라 유학 그 당시에 당나라 유학은 우리나라가 1950년대 미국 유학 간 거랑 똑같아 조선시대 때 미국 유학 간 사람이랑 똑같아 그리고 당나라가 가지고 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요. 토, 황, 소, 경문 황소라고 영목구민 애들한테 또 격한 그런 것도 쓰고요. 그리고 당나라에서 관리까지 했대요. 당나라 과거도 합격했대요. 미국 관리 역할한 거야. 그리고 신라를 돌아왔으니 얼마나 큰 포부가 있겠니? 거의 임금님 다음으로 영의정 좌이저까지 올라가고 싶었을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신라시대 때는 영의정 좌이저 아니지만 그랬는데 육두품, 육두품이 어딥니까? 한계가 있다는 뜻인 거죠. 더 진골, 성골로 가지 못하는 누구나 갈 수 있는 육두품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펼치지 못한 인물의 대명사가 최치원입니다. 이걸 알고 이 시를 이해하면 왜 이렇게 썼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세상과 단절된 자신의 모습을 포착하여 형상화한 통일시대 시대의 한 시이다. 한문 시. 가야산의 독서당에서 지었다. 제가 이제 지었다라는 것도 있는 거고 지었다, 만들었다, 만들제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가야산 독서당에서 있는 지었다. 속세를 떠나 있는 작가 최치원은 이 작품을 통해 통일신라 말기하고 혼란한 현실에서 벗어나 세속과 단절하려는 채도와 심리를 노력하고 있다. 세속과 단절. 그래서 이 작품의 핵심은 단절이다. 이 작품의 핵심은 단절이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 한국문학은 구비문학과 한자를 사용한 한국 한문문학이 공존하며 구비와 한문문학. 제 가야산 독서당을 감상하면서 한국문학으로서 뭔가 아름다움이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제 가야산 독서당은 통일신라 말기라는 거. 이 통일신라 항상 말기는 뭐야 이거? 혼탁. 혼란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최치원이 가야산에 은거하며 지은 한문은 시다. 그래서 한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한시는 항상 뭐가 있냐면 칠언절구, 오언절구, 칠언절구 이런 단어가 있거든. 혹은 오언율시, 칠언율시 이런 단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절구는 뭐냐? 오언이 뭐죠? 칠언이 뭐야 칠언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의 한자를 쭉 쓰고 그리고 몇 줄? 네 줄.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칠언절구라고 하고 율시라고 하는 건 율시는 몇 줄? 여덟 줄을 율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덟 줄을 율시라고 한다. 그래서 가야산에 은거하며 지은 한시이다. 한시이다. 한자를 외우라고 하진 않겠지요. 이걸 뭐 내지는 않겠지만 자연물의 주관적 변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변형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변형했다는 뜻인 거지. 여기서 주관적 변형한 게 뭐니 이게? 이런 거. 흐르는 물로 항상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 두려워해서 흐르는 물로 온산을 둘러버린 거야 라는 건 원래 물은 이런 생각 없이 흐르고 있는데 아 물이 왜 흐를까? 아 밖에 있는 시비하는 소리를 나한테 안 들리기 위해서 이 산을 흐르겠구나. 이게 주관적 변형이라는 거야. 여기가 주관적 변형했다라는 거야. 뭐를? 자연물을 이렇게. 너도 한 번 해봐. 네 옆에 있는 돌. 돌덩이가 있다고 하면 걔를 주관적 변형해봐. 이거는 아마 화성에서 온 화석일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혼자. 이런 걸 주관적 변형이라고 한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람만 이렇게 변형했다. 그다음 대주적 시어라는 건 당연히 있겠죠. 대주적 시어는 뭐가 있습니까? 외적 상황, 뇌적 상황도 있는 거고 사람 말소리야 지척이든 분간이 어렵네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 일부러 흐른물로 하여금 단절 그래서 속세와 은거 어떤 거 있냐 속세와 은거하는 자연과의 대조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 시적하자가 처한 상황과 심리 파악한다라는 거 갈래가 한시다. 한시이기 때문에 무슨 갈래야 얘도? 서정 갈래는 들어가는 거예요. 서사 갈래가 아니라 서정 갈래다. 그리고 칠원 절구로 되어 있다라는 거 칠원 절구로 되어 있다라는 거 상징적이고 현실 비판이다. 현실이 뭐하니까? 통일신라 말기가 아주 혼탁하다. 아주 시비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시비하는 소리가 아주 많이 들린다. 이런 뜻인 거야. 그리고 세속과 거리를 두고 산중에 은둔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 자유물의 속성인 물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한다. 시상을 전개하는데 뭐의 이미지? 물의 이미지가 지배하고 있다. 뭐의 이미지? 물의 이미지가 지배하고 있고 물의 이미지가 시상 전개를 하고 있다. 왜? 봐봐. 주체가 뭐? 주체가. 주체라는 건 서술어의 행동을 하는 대상이죠.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주어잖아요. 주체가 물이에요. 물. 물. 물이. 그러니까 물이라면 빠져있었지. 물이 생략된 거야. 이게 주체가. 그래서 첩첩한 돌 사이로 첩첩 쌓인 돌 사이로 그러니까 이 첩첩도 음성상징어일 수는 있겠지요. 첩첩 쌓였다.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누구야 이거? 물이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뭐가 울려? 물소리가 울리니? 미친 듯 내뿜으니까 이게 무슨적 이미지입니까? 이게 역동적 이미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역동적 이미지. 사람 말소리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니까 여기 사람 말소리 세모체된다. 부정적 소재입니다. 인간의 소리니까 속세의 소리가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사람의 말소리를 막아버렸어? 왜 막았을까요? 왜 막았니? 속세의 소리니까. 속세의 소리가 뭐가 있습니까? 식이 질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최치원을 영무, 영무가 꾸미고 있습니다. 막 하고 모함하고 최치원이 또 지치만 잘난 줄 알고 있습니다. 최치원을 벌하여 주십시오. 이걸 너무 많이 들은 거야, 최치원이. 그거를 듣기 싫어서 그래서 물을 첩첩한 돌. 왜 첩첩이죠? 쟤 가야산이니까 첩첩 산중이라는 뜻인 거야. 첩첩이라는 건 은거의 장소로 어울리잖니. 미친 듯 내뿜어야 되는 거지. 또 조용히 흐르면 안 돼, 물이. 왜 조용히 흐르면 안 되지? 사람할 수 들릴까 봐. 그래서 엄청나게 역동적 이미지고 큰 소리로 들려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물소리가. 사람 말소리야. 청각적 이미지가 되게 세죠, 이거 지금? 무슨적 이미지라고요? 청각적 이미지가 되게 센 거야. 사람 말소리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물소리가 사람 말소리 차단한 거죠. 자기가 자신이 차단한 거야. 자기 스스로 차단한 거야. 자, 외적 상황이라는 거야, 얘들아. 외적 상황과 내면 세계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잖아요, 시상정계로? 선, 이것도 선경, 후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시상정계방식이. 먼저 선경은 외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선경.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후정. 내면 세계. 항상 시비하는 소리, 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속세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귀에 들릴까 두려워. 일부러, 짐짓,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산을 둘러싸게 누가 했다고요? 주체인 화자가 했어요라는 뜻인 거지, 이거는. 제가요, 이 화자가 물을 이용해서 두르게 했어요라고 하는 거야. 온산을 둘러싸게 했네. 시적 화자와 속도 단절시키는 존재가 뭐라고요? 물. 여기 별표 친 다음, 여기 여기. 자유물의 주관적 변형, 속세의 소리를 막기 위해 흐르는 물에게 온산을 둘러싸게 했다고 표현함. 자, 시적 화자가 자연을 자신의 소망도로 변화시켰다. 시적 화자가 자연물, 물소리를 소망도로 변화시켰다. 시적 화자의 주체적인 의지를 드러낸다. 이거 여기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관적 변형을 했다. 자유물의 주관적 변형은 속세의 소리를 막기 위해서 내가 물소리를 짐짓 주변으로 돌렸다라는 주관적 변형을 했고 그것은 자연을 자신의 소망도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주체적인 의지를 드러낸다라는 거. 됐니? 오케이. 자, 표현상 특징과 대조, 흐르는 물, 자연의 소리. 흐르는 물은 좋은 거야. 자연의 소리, 말소리, 시변의 소리, 인간 속세의 소리.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뭐 나오겠어, 이게? 이 속세와 인간 부정적인 것과 연관되는 연관시가 나오겠죠. 그럼 항상 이제 부정적인 단어들, 진원, 먼지, 진짜, 항상 먼지, 진짜, 진원이다. 이게 진짜가 나오면 다 부정이에요. 먼지는 속세이기 때문에. 먼지, 진짜, 풍진, 바람 속의 먼지, 이런 것들 다 진진진, 먼지진은 다 속세. 먼지는 속세, 먼지는, 뭐라고요? 먼지는 속세, 먼지는 속세. 됐니? 그래서 자, 심리 간다. 계곡물의 모습과 소리를 묘사하여 단절하고자 하고, 물소리를 통해서 사람 사이의 시비와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고, 솔직한 내면, 내면이 어디 있다고? 솔직한 내면이 어디 있다고? 여기, 여기, 가보자. 항상 시비하는 귀에 들리가 두려워하게. 이게 이유였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게 솔직한 내면을 드러냈다가 이거야. 아, 난 속세 소리 좀 너무 두려워. 너무 싫어. 너무 짜증나가. 솔직한 내면이 드러났다. 솔직한 내면이 드러났다. 솔직한 내면이 드러났다. 그 다음, 물소리를 이용하여 속세와 단절하고자 하는 의지. 의지가 있다, 없다. 의지 쓴다.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다. 일부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다. 일부러 흐르는 물로 와요. 그럼 온산을 둘러싸게 했네. 됐죠? 이 정도면 좀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채취원은 중유아과의 어둠만 많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의 포부를 하였으나 의심과 시계는 말세 통일신라 말기여서 외지게 나가 대상군 퇴수가 되었습니다. 당나라 관리세부터 항상 난세만나 비난받기 때문에 불안한탄하고 계속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소유하면 누대정제 풍을 폈다. 채취원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제 가야산 독서당이었다라는 거. 이 정도면 되겠죠? 마치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